이어서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작전주로는 오랜만에 바이오주를 갖고 왔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버티미되요. 거기에 성장성이 있는 그 기업인데요. HK 이노엔 오늘의 작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좀 이렇게 만져본 한번 다뤄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HK 이노엔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컨디션이잖아.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죠. 컨디션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해둘 그 치료제는 K캡. P캡을 원료로 한 K캡이라는 역류성 식도요. 역류질환 치료제를 하고 있는 K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성이 뭐냐. 이 K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국내 뭐 이미 40개국에서 팔리고 있지만은 미국을 도전한다는 거에서 성장성.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은 K캡뿐만이 아니라 수액 또 컨디션 등으로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성장성과 실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 K캡이 지금 임상 3상입니다. 이게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럼 빠르게 진행되면 2026년에도 한번 미국 공략. 물론 제가 제2의 유한양의 랭나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비소폐암이기 때문에 사이즈와 시장도 크고 여기는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수액도 여기서 제조해서 또 판매를 하는데 의료파업 때 보니까 수액 처방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수액 시장도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회사가 또 한번 열심히 일상 들어간 데가 변비 치료제입니다. 약간 어울리죠. 역류성 식도염과 컨디션 숙취와 변비 이 정도의 성장성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아직도 CJ 계열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CJ제일재당 쪽에서 있다가 제약 쪽에서 물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CJ 헬스케어로 있다가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 콜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ODM 회사 한국 콜마의 자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CJ가 아니라 한국 콜마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전문의약품 쪽으로 해서 앞서 말한 K-CAP 또 원료의약품 쪽 하고 있고 헬스 뷰티 여기에 이제 컨디션들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진짜 찍힙니다. 원래 이런 바이오는 완전 제약이 아닌 쪽에서는 실적이 잘 안 찍히는데요. 올 2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2분기 쪽만 보고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무려 거의 60% 가까이 급등한. 바이오주에서 저런 실적 폭등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정도로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개념 잡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CAP 그리고 수액을 팔고 있지 그다음에 컨디션과 헛개수 이렇게를 총칭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찾아 놓고 보는 걸 보면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게 될 이 K-CAP 역류성 식도염이 하게 된 이 치료제가 거의 한 25%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는 K-CAP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액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이번에 의료 파업에서도 꽤 많이 매출 비중이 많이 나와서 한 15% 정도는 수액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액도 요즘에는 그냥 수액이 아니라 오메가3도 섰고 특수 수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체 매출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과 헛개수, 전통의 강호죠. 저게 한 7, 8% 정도씩 늘 차지를 하고 있다. 매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CAP, 수액, 컨디션 이렇게 회사를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2분기에 깜짝 실적이었고요. 3분기는 약간 주춤해요. 그래서 아마 주가도 같이 주춤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다가오면 컨디션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류성 식도염, 또 많이 술 드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있어서 3분기는 한 영업이 200억, 그러나 4분기 쪽으로 본격적으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는 K-CAP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산 신약 30호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 원래 전 세계적으로 PPI라는 이것을 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재료를 쓰다가 P-CAP이라는 새로운 치료제의 재료가 발견이 되면서 이런 제약사가 마치 GLP-1 유사체를 다루듯이 P-CAP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약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여기에서 K-CAP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HK이노게이션은 K-CAP을 만들어왔고 대웅제약은 팩스글로, 제일 약품은 자쿠보 이런 식으로 P-CAP 종류의 식도성 역류질환 치료제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 HK이노엔의 K-CAP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적응증이 벌써 5개를 확보를 했는데요. 식약처가 인정한 효과가 있는 증세라고 해서 이게 많을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자쿠보를 할래 아니면 팩스쿨루를 할 때 K-CAP을 처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꽤 많은 병원에서 K-CAP을 처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2019년에 출시됐는데 현재 거의 대박, 실적에서 돈 벌어오는 굉장히 캐시카우가 됐고 괴양용 시장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HK이노엔의 K-CAP이다.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는데 문제가 미국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에 지금 도전 중이고 두 번째로 앞서 수액이 있었잖아요. 수액도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거의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액 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여기 회사가 만드는 게 기초 수액, 영양 수액도 있지만 요즘에 특수 수액 쪽을 만드는데 연간 1억 개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의료 파업할 때 보니까 병원에서 의외로 오히려 간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액 처방이 많이 늘었고 2차 병원에서도 수액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액 시장도 오히려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회사의 컨디션. 제가 대학 때 아마 컨디션이라는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 뒤로 돈을 계속 벌어들어오고 밑바닥을 깔고 있는 하나의 제품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가는 성장성이잖아요. 현재 K-캡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란성 혹은 비미란성 식도염에서 3상을 거의 다 마치고 있어요. 지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3상이 끝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3상 끝나고 이제 신청하고 통과되면 2026년에 미국의 FDA에서 또 한 번 허가가 나는 그런 쾌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3상이 제가 왜 이렇게 낙관하냐면 앞서 말한 렉나자라든가 또 HLB의 간압신약과는 다르게 이 역류성 식도염은 큰 변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이 그렇게 막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FDA 허가가 나는 또 미국의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 회사가 현재 만성 변비 신약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114-1199라는 걸로 일상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변비 시장을 많이 무시하는데 세계 인구의 한 17%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비주류도 아닙니다. 앞으로 2033년 시장 규모가 26조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 숙취해소제 수액 이 라인으로 변비 치료제 쪽에서도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도전하시죠. K-CAP!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미국에 도전한다. 두 번째, 수액 굉장히 시장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밑바닥 깔고 있는 컨디션 숙취해소제 33년 연속 1위다. 오늘의 작전주 실적과 성장성 함께 갖고 있는 HK인호엔 작전주로 분석해봤습니다.